이게 이제 가방을 건네주려고 하니까 왜 자꾸 사오세요? 하지만 그 가방은 테이블 위에 놓여진 채 끝까지 있었다. 받았다. 대통령실에서 그게 여전히 대통령 부인 쪽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됐죠. 선물 바람 창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뭐 대통령실 관계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바람 창고야. 선물 바람 창고. 처음 들어본 말인데.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이전에, 이전 정부에 있었던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난 선물 창고 같은 거는 자기들 땐 없었다고. 처음 들어본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바나나 할 거 있으면 바라내버리는데 지금 무슨 1년이 지났는데 그 창고에 넣어놓고 있으니까. 저래야 만날 수 있어. 김건희 여사가 가끔 이제 더민들이 입는 거 입고 나와서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그건 인견이. 안 만나봐. 익십. 익십, 익십. 자, 서울의 소리가 27일부터 지난 날 연속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의혹을 짚었죠. 인사를 직접 취재했던 장인수. 전이라고 붙여야 되네. 전 MBC 기자 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 기자입니다. MBC 나오셨다면서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좀 더 여쭤보기로 하고. 자, 이 핵심이 되는 영상 짧게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앞뒤로 쭉 이어서 보면 정황이 다 나오는데 그 정황은 우리 장인수 기자한테 설명을 드리면 되니까. 이게 이제 가방을 건네주려고 하니까 왜 자꾸 사오세요. 대통령 부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거 절대 비싼 거 사오지 마세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성이니까. 하지만 그 가방은 그 테이블 위에 놓여진 채 끝까지 있었다. 받았다. 맞죠? 네, 네. 끝나고 나갈 때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런 거 다음부터 사오지 마시라고. 근데 이제 거절은 안 합니다. 하지만 돌려주진 않죠. 네, 네. 대통령실에서 그게 여전히 대통령 부인 쪽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됐죠? 선물 반환 창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뭐 대통령실 관계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반환 창고가 있다고. 선물 반환 창고. 처음 들어본 말인데.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이전에, 이전 정부에 있었던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반환 선물 창고 같은 거는 자기들 때는 없었다고. 처음 들어본 얘기라고. 그러니까요. 반환할 거에 있으면 반환해버리면 되지. 그렇죠. 1년이 지났는데 그 창고에 넣어놓고 있습니까? 실제 있다면 확인해봐야 될 사안인데. 자, 이거 이게 영상 핵심인데. 최 목사라는 분이죠? 네, 네. 최 목사,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대통령 부인 금건우 씨한테 가방을 건네기 장렬 언제입니까? 9월? 네, 9월입니다. 저 영상은 9월에 찍었고 자꾸 이걸 왜 세우세요? 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6월에 샤넬을 선물하죠. 그러니까 샤넬을 한 번 선물했고 그게 한 180만 원어치. 그다음에 6월에 샤넬, 9월에 디오를 선물하는 과정이 촬영된 거니까 이제 아마 앞전에 샤넬 사온 게 있으니까. 왜 자꾸 사오. 네, 자꾸 이런 거 왜 사오세요? 왜 사오세요? 아무튼 하지 마세요. 그런데 6월에는 영상이 없고 9월 영상만 있고 그러면 6월 이후 9월 사이에 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거잖아요, 최 목사님이. 네, 네.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까? 최 목사님 말에, 최재형 목사님 말에 따르면 6월에는 자기는 이제 취임 선물. 왜냐하면 그 앞에 5월에 취임 만찬, 150명만 찬성하는 만찬에 초대를 받거든요.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왜 만찬에 초대를 받은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초대했으니까. 친하잖아요, 둘이. 왜 친하게 된 거죠? 1월부터 카톡을 주고받고요. 지금 시간 역선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지난해 1월부터 그러니까 대선이 한창이던 때 최재형 목사가 이제 카톡을 먼저 보내서 카톡으로 급속히 둘이 친해져요, 카톡 내용을 보면.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아무튼 5월에 김건희 여사 초청으로 최재형 목사가 150명만 참상하는 만찬에 초대를 받아서 가고. 그러면서 최재형 목사가 취임, 당선 취임 인사를 한번 드리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선물을 샤넬을 사는 거죠. 샤넬. 이거 카톡. 최재형 목사님 목사와 대통령 분이 주고받은 카톡이에요. 샤넬. 그러니까 샤넬 사진을 보니까 만나기 전에 먼저 보낸 거네요? 네, 그렇죠. 최재형 목사님 스타일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거 저렇게 안 보내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MBC 기자도 아니지만 설사 누가 저한테 선물한다고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못 만나죠.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제가 약점이 잡히게 되잖아요. 그걸 받았다가 그 사람이 다음부터 그거를 캡처해서 협박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저런 사진을 보냈다면 만나야 될 사람도 못 만납니다. 못 만나죠. 선물 주겠다고 대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요즘 같은 흉흉한 세상에 그것도 권력자가. 그런데 이제 저래야 만날 수 있어요. 저래야 만날 수 있어요. 신기한 거는.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럼 디올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네, 디올 지금 사진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디올도 찍어서 보내고요. 저렇게. 추석 인사. 추석 인사. 저거는 이제 9월이니까 추석 인사. 저렇게 이제 명품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 티타임, 면담 날짜와 약속이 바로 잡힙니다. 그런데 다른, 그러니까 만나려는 시도를 다른 선물로도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이게 9월 달이고요. 10월 중순.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오리털 파카, 후드티,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스카프 이런 것들을 선물해요. 그럼 명품이 아닌 그냥 서민들이 입는. 김건희 여사가 가끔 이제 서민들이 입는 거 입고 나서 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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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에서는 뭐 멋지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서민 후브 스프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좋아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그건 이제 60, 60, 60. 60, 60. 그러니까 다른 중저가, 저가의 선물. 이것도 필요하, 이런 것도 입으시니까 필요하시겠지 하고 보냈는데 그건 60 읽었는데 반응이 없고. 그러면 그 여러 번 중에 반응이 있었던 건 저 샤넬과 디몰 두 번이에요? 딱 두 번입니다. 한, 한. 자, 이러부터 거슬러 올라왔어. 1월부터 채목사님하고 대통령 부인 혹은 대통령 후보하고 친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카톡만으로 그렇게 친해지는 겁니까? 저도 신기한데 카톡으로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카톡을 쭉 보셨어요? 네. 채목사님 쪽에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쭉 봤더니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사적인 얘기도 있고 뭐 있는데 주로 사적인 얘기보다는 공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의 시국. 카톡으로? 지금 정국. 그리고 인물평. 김어준에 대한 인물평도 있습니다. 그래요? 김건희 여사가 김어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쓰죠. 좋은 인물평일 리가 없으니까. 그걸 생략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친해지죠. 그런 것들 하면서 친해지고. 참 의외네요. 최재형 목사님이 통일운동했다고 하는 재미가 보잖아요. 한평생을 통일운동했고요. 북한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셨고 한 20여 권의 책을 쓰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북한 관련 책들이 대부분이고요. 최재형 목사의 생업 자체가 북한 관련 서적을 쓰고 북한 관련 강연을 하는 게 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었을 때는 그렇다 하시더라도 대통령 부인이 된 다음에 당선된 다음에 만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제 추정이고요. 팩트는 아니고 추정인데. 그런데 이전에 서울의 소리 기자였던 이명수 기자하고도 수십 차례 통화하면서 7시간 녹취로 폭로되잖아요. 지난해 1월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진영에도 자기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지금 9월에 만날 때도 보면 첫 대화가 이거예요. 진보진영 쪽에 책임감을 갖고 계신 분인데 요즘 좀 어떻게 보시냐 현 상황을. 그러니까 항상 그쪽 얘기. 어차피 보수진영 쪽은 다 와서 정보 보고도 하고 다 취합되고 자기가 지시도 내릴 수 있고 아마 그럴 텐데. 진보진영 쪽에 끈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쪽의 정보들을 궁금해하고 그쪽의 자신의 어떤 입장이나 이렇게 생각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친노 친문이다. 이런 얘기도 끊임없이 하고. 특이합니다. 어쨌든 카톡으로 처음 소통이 됐고 그래서 대통령 침식에도 초청을 했고. 결국에는 6월과 9월에는 직접 만나기까지 했는데. 그 만날 때는 항상 저렇게 명품 선물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그런 다음에 약속이 잡히고. 명품 선물이 아닐 경우에는 약속이 안 잡히고. 이건 카톡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카톡에 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쓸 수 있지. 제가 추정으로 썼다가 저는 구속되려고요. 그 두 가지는 샤넬과 디올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갔다 나올 때 보면. 밖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른 사람의 영상도 잠깐 보여주십시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복도 의자에 남자 2명과 여성 1명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쇼핑백 2개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저 다음으로 접견할 분들이 들어가는 장면을 봤는데. 그분들 손에도 선물이 쇼핑백에 담겨져 있는 걸 제가 봤죠. 밝지는 않겠구나. 우리나라 국정 5년 동안의 미래가. 선물을 딱 두 번만 저렇게. 그러니까 채목사님과 채목사님 다음 딱 두 번만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거는 선물 가방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자기 가방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핸드백이나. 그렇게 보이는데. 확인할 수는 없는데. 다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가 공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개된. 아크로비스타의 지하상가예요. 지하상가. 공개된 공간. 누구나 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적이라고 하면 공개된 공간. 공개된 공간. 그러니까 가서 파스타도 사먹을 수 있고. 저기 상가니까 누구나 들어가서 있는 공간인데 저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고. 저 선물을 들고 이제는 저기서 바로 코바나 콘텐츠 앞이 아니라 한 20미터 정도 걸어가야 돼요. 코바나 콘텐츠까지. 떨어졌어요? 네. 한 20미터 30미터. 그 정도 걸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걸 대기하고 있다가 걸어가는 거죠. 그럼 저 앞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지는 않고요. 코바나 콘텐츠에서 직원이 나와요. 안내하러. 안내하러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차례 손님 들어오세요 하고 사람들이 코바나 콘텐츠 나와서 저 사람들한테 말하고 저 사람들이 다음 순서로 들어가는 걸 제목선에 보았군요. 그리고 저 물품이 보안검색할 때 어떻게 되냐면 작은 소지품 소지하고 있는 작은 소지품은 투명 아크릴함에 다 넣고 갖고 온 좀 큰 물건이나 가방은 저희가 지하 1층인데 경호원들이 받아서 지상 1층으로 가져가요. 지상 1층에 엑스레이 그 보안검색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실에서 아크로비스타 바로 앞에서는 지키고 있고. 그렇죠. 아크로비스타 앞에 있는 경호원들이 저 가져온 물품을 받아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서 저긴 지하 1층이니까 엑스레이를 통과시키고 보안검색대 통과시키고 다시 갖고 내려와서 코바나 콘텐츠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정 목사가 두 번의 샤넬 디오를 들고 들어갔잖아요. 두 번 다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경호원들이 다 본 거죠. 선물 다 봤잖아. 다 본 거죠. 디올 샤넬 다 보고 저 가방 다 보고. 뭐 있는지 다 봤다는 얘기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카톡으로 선물 준다고 하면 나 못 만난다고 장윤수 기자 그러는데 저도 못 만난다고. 저 공직자 아닌데도. 그러니까요. 저한테 선물 보낸다고 누가 문자를 보내면 저 못 만나요. 그렇죠. 안 만나고. 누가 협박하면 어떡해요 나중에. 너 이런 거 받지 않았냐. 폭로하겠다. 게다가 그 영상 쑥 지나갈 때 보면 저기 신라 듀티풀이라고 써있는 어떤 가방이거든요. 저게 싹 빨리 지나가지고 화면이 잘 무슨 가방인지 무슨 글인지 몰랐는데 세워서 뒤집어 보니까 신라 듀티풀이에요. 그런데 저 가방은 저기 여성분이 들고 있는 그 모양새로 봐서 본인 가방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뭐 알 수 없죠.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가방을 또 그런데 신라 듀티프리라는 가방을 안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여성들이 핸드백으로 듀티프리를 들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알 수는 없는데요.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선물은 아닐까 싶은 가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기 뭐야. 국회에서 좀 따져봐야 돼요. 국정조사든 뭐든 해서 선물 대장이 있는지 그다음에 접견인 명부가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본인 취지는 어떻게 생각된 겁니까? 저 영상에 나오는 전후 사정을 알았어요. 본인 취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명품 선물을 이미 보도했지만 명품 선물을 최재형 목사에게 사준 게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거든요. 9월에 선물이 되고 촬영이 된 이후에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요. 한 일주일 후쯤이든 열흘 후쯤이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한 9월 말경쯤에 이명수 기자가 저한테 관련 정보를 준 거죠. 최재형 목사는 사람이 있는데 명품을 선물하면서 촬영도 했다. 그러면 아까 한 가지 질문을 빼먹고 집까지 왔는데 시간 역수로 지나가다가 최 목사님은 6월과 9일 사이에 왜 촬영에 열심히 하게 된 겁니까? 6월에 들어갔는데 자기 앞에서 태어나게 인사청탁을 받더래요. 금융위원이요?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라고 하는 전화를 김건희 여사가 받는 거를 자기가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6월 달에. 그런데 그거를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앞에서 대놓고 전화를 받으니까. 최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이게 뭐지? 그러고 이거 안 되겠다. 그때는 왜냐하면 취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대통령이 그런 전화를 받아도 문제가 있는데 영부인이 그런 전화를 태어나게 받으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는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고 본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부터 이거를 자기가 나와서 얘기해봐야 누가 믿어줄 것도 아는 거. 입증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함정 취재라는 비판도 있는데 명품 선물하는 거를 촬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명수 기자가 최재형 목사가 9월에 촬영하는 거는 애초에 목적으로는 이분들은 명품 선물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심지어. 이명수 기자랑 최재형 목사는. 그냥 입작권처럼 생각했구나. 그렇죠. 만나기 위한 하나의 당연히 치러야 할 팀원이 어서 명품 주니까 만나려면 명품 선물하세요. 이러고 둘이 명품 선물하고 대신에 9월에는 인사청탁이나 국정개입이나 이거는 이제 확인이 되면 사실상의 탄핵 사유가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이제 그걸 안 하잖아요. 제보를. 제보 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약하고 놀란은 되겠지만 그런다고 정권이 탄핵될 것 같지도 않고 이거 같고 다른 센 거가 더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걸로 제보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맞아? 우리가 원래 6월에 자기가 보고 하려고 했던 건 이게 아닌데 그런 고민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최현 목사님은 그러니까 6월에 선물 그때까지만 해도 통일운동가고 당선된 직후에 대통령 부인이니까 본인이 후보 시절부터 카톡을 주고받으면 좀 친해졌으니까 이제 직권을 했으니까 남북문제 좀 신경 좀 써달라. 이런 말을 하러 간 거예요. 처음에는 보니까. 네. 그래갖고 실제로 대화를 보면 그런 대화를 나눠요. 김근혜 의사가 남북문제 나서겠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6월까지는 그 대화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런데 자신과 대화하다가 중간에 전화를 받았는데 인사청탁 받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대화 내용을 듣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들 싶어서 다음에 갈 때는 내가 저 인사청탁이라든가 이런 걸 찍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게 촬영의 동기였고. 그렇죠. 그거를 잡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실패하면서 약속이 잘 안 잡히니까 명품 선물 준다고 하는 게 바로 약속이 잡혔어. 그래서 10월에도 다시 만나려고 시도를 하는 시도? 뭐 아무튼 그 중저가 선물을 하면서 만나자고 또 하는데 그때 왜 중저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뭐 함정 취재다 하고 보기 어려운 게 그때는 또 이명수 기자는 상의를 안 하고 단독으로 해요. 그거를. 아. 아니. 함정 취재가 아닌 게 선물을 받을 생각이 없는데 그리고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우연히 선물을 받는 것처럼 영상을 연출한다든가 아니면 억지로 떠막히고 찍는다든가 그런 주장이 아니잖아요. 미리 보냈잖아. 이미 6월에 한번 확인을 했고 9월에 촬영한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함정 취재라고 할 수도 없죠. 게다가 그 선물을 먼저 보냈잖아요.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을 받는지 알고 약속을 잡았잖아요. 여기 함정이 어디 있어요. 선물인지 모르고 받았는데 선물이었다더라. 이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만났을 때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는 그런 전화가 온 적이 없다. 그때는 그러니까 6월에는 한 2시간 이상 2시간 반 정도를 연담을 했다라고 해요. 6월에는 되게 길게 하죠. 별하별 얘기를 다 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 전화도 받고 하다 보니까 9월에는 딱 28분 김건희 여사랑 대화를 나눈 게 총 몰카시간은 37분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김건희 여사랑 면담 시간은 28분.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포착하길 바랬던 그런 장면 인사청탁을 받는다든지 누구 자리에 옛날 김현철이 그러다 걸린 적이 있잖아요. 누구 자리에 누구 안치라든지 이런 상황은 그 28분 사이에는 없었던 거죠. 그 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갔는데 그거를 촬영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바로 제보를 안 하고 그 이후에도 또 만나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걸 잡고 싶었던 거예요. 최정 목사님. 그건 실패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하죠. 통일 문제, 남북 문제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나서겠다고. 대통령 부인의 스타일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도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남북 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되고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부인이가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일어나서 자기가 통일시키겠다는 말도 했다면서요. 이건 이제 녹음이 안 돼 있어갖고 저 워딩이 6월에 만났을 때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제한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차피 그건 녹음이 안 돼 있으니까 녹음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최재웅 목사에게 나중에 저랑 한 번 큰일 같이 하시고 그게 6월에는 더 구체적인 제한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녹음이 안 돼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녹음이 안 된 게 너무 아쉬워서 이분이 그때 얘기를 이제 담으려고 다시 들어갔는데 그건 못 담았고 시간도 짧았고 본인은 그러면 최 목사가 서울의 소리에 이 영상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명수 기자가 지난번에 대통령 부인하고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크로비스 찾아가서 관계를 맺고 7시간 녹취를 하고 그랬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영상을 준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는 서울의 소리 쪽에 최 목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도와주거든요 최재웅 목사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함정 취재 논란이 있는 건데 이제 명품을 살 때나 그러니까 최재웅 목사님이 북한 관련 광연하고 북한 관련 책 쓰는데 무슨 돈이 있으시겠어요 어디 뭐 교회 단임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사줘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명수 기자는 최재웅 목사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 계속 만나시고 그냥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김건희 여사 만나면 이제 당선인 취임해서 이제 영부인이니까 영부인으로서 어떻게 지내나 기자로서 당연히 취재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재웅 목사랑 이명수 기자는 아주 독특하죠 둘 다 확고하게 진보 진영에 있는데 김건희 여사랑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그러니까 이게 같잖아요 서로 경험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얘기가 되게 된 거고 이명수 기자는 이제 그렇게 하고 도와주니까 대통령 분이 사적으로 카톡을 주고받는 매우 드문 진보 진영에 있는 매우 드문 두 분이 서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명수 기자의 조력을 받았으니까 최재웅 목사님이 제보를 할 때는 이제 이명수 기자한테 제보를 하는 게 자연스럽고 저는 또 이제 이명수 기자가 제일 확고한 취전이니까 제가 받는 게 또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장윤수 기자한테 이런 건이 있다 아마 장윤수 기자에게는 장윤수 기자를 통해서 mbc가 이걸 보도하길 원했겠죠 네 그렇죠 처음엔 그랬습니다 네 사표를 내신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하자면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이제 그 윤리적 기준이 제 생각보다 많이들 높더라고요 그래서 mbc 지상파에서 하기에는 좀 점잖지 않은 아이템 이지 않겠느냐 어느 부분에서요 뭐 이제 뭐 선물하면서 선물하는 사람이 촬영도 하고 거기 또 이명수 기자도 등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명수 기자한테 서울에서 그냥 하세요 하시지 왜 본인 선표까지 내가지고 나와서 이걸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보도고 중요한 보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센세이셔널한 보도인데 파급력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센세이셔널하면서 공익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아이템이 사실 드물거든요 센세이셔널하든지 공익적 가치는 큰데 재미가 없든지 뭐 이런데 이건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될 수 있다고 봤고 서울의 소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기사를 정교하게 써서 리포팅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깔끔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전달력 부분에서는 서울의 소리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쪽으로 훈련받지는 않은 그렇죠 많이 투박하죠 하지만 다른 강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내가 보강해 줘야 되겠다 뭐 이게 뭐 잘난 척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제 지상평론사에서 트랭링을 받았잖아요 꼭 사표까지 됐어야 했어요? 사표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mbc 몇 년 다녔셨어요? 16년 다녔습니다만 mbc 17년 차 직장을 던지게 만든 취재인데 이게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소위 시리즈로 가는 이 아이템 관련해서요? 꼭 이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연결되는 저는 직업이 기자니까 이제는 해야죠 또 좀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조만간 또 좋은 보도로 찾아뵙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백수가 되셨네 요즘 백수가 된 기자들이 많던데 뭐 백수는 생각하진 않고요 장행수 기자로 하여금 사표를 쓰게 만든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영상 짚어봤습니다 이 사안 저희가 계속 짚어가 보겠고 그때마다 장행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